카오톡의 시스템 수고하셨다는 욕망 미니청소 아니야 그럼 모를거 같아 귀여워 ㅋㅋ 오빠가 난리 하고 있어 한, 둘, 셋 이제 베리의 사진은 오리였네 아 그냥 안에는 시클하게 부진해요 아니 이 귀요미는 누구지? 엄청 귀엽네 맘에 들어 아 그냥 안에는 시클하게 부진해요 아 진짜 어쩜 손님 굿즈로 만든 건 아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족들한테 나눠주려고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만든 거라 겟트는 10개만 만들어봤고 스티커도 같이 선물로 드리려고 많이 껴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잘 포장해서 배송해보자 스티커도 같이 아니야 그럼 모를 것 같아 응 두 장식 테이블 밑에 들어와 있어 베리가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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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í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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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forms 베리 베리 straightforward 후비 공 onlar 이건 집사의 현실이죠 아무것도 못한다 오후만 하면 좀 놀아줘야지 이게 탐구냐 짠 이게 탐구냐 일단 마음에 들면 찍잖아 응 찍 거지 애들이 이거 박스 줘? 박스를 내놔라 박스를 여기다가 놀아줄까? 응 애들은 역시 박스가 제일이야 박스가 좋아 지금 저기? 엉덩이 다 남았어 우리 애들은 박스 참 좋아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좋아요 아니요 니꺼야 아이고 이뻐 응 니꺼 알았어 뭘 해 코비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응 엉덩이가 다 남았어 진짜 대단해 우리 애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엄마 올려줄까? 이쪽으로 엄마 오 그치 그치 부산잔데? 누가 했나? 우리 집 파괴왕 엉덩이 나 이빨로 왠지니 찍어줘 이즈 에릭 예뻐 어머 다리가 여기 다 들어갔어 벗기 이즈 앗 귀여워 몸은 밖으로 다 남아있는데 다리는 다 들어갔어 어머나 하나.. 하나 빼고 응 귀엽네 웬일이야 근데 굿즈 요청이 되게 많았잖아 우리가 우리 애들 사진하고 예쁜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골라보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굿즈를 발매하는 걸로 발매하는 걸로? 합시다 합시다 열심히 열심히 그냥 Tamil tiempo 이랬어 굿즈 Let a 故 오 힘 아 메랇 Pers 능 hablar 得